야동비호가 될 뻔했던 미술가가 현존 최고 비싼 작가가 된 이유는? 이유있는 그림 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이유있는 그림 비싼 작가 시리즈 첫번째 앤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작가는 누구일까요? 미술 쪽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바로 제프 컨셉일겁니다. 미술 경매마다 신기록을 세우며 1천억원 가치가 매겨지며 살아있는 가장 비싼 예술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미술가죠. 사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슈가 끊임이 없었고 그의 작품이 말도 안되게 비싸며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데 다가가기 쉬운 미술가이기 때문이죠. 앤디 워홀 이후의 최고의 스타작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키츠의 제왕 이런 다양한 호칭을 받았던 그는 1955년 펜실베니아에서 가구상인 아버지와 재봉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미술의 재능이 뛰어나 불과 8살이란 나이에 도용에 눈을 두고 그는 옛 거장들의 그림을 모사하고는 제프리 쿤스라고 성명을 하여 그것을 아버지의 가게에서 팔았습니다. 1976년에 메릴랜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으로 건너간 쿤스는 뉴욕 근대 미술관의 멤버십 안내부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영업사원으로 인정받았으며 월스트리트에서 증권맨으로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신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쿤스의 작품 세계는 풍선, 장난감과 같은 귀성품들을 사용하죠. 사실 그의 작품은 상품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작품의 크기나 표면을 변형시키면서 일상의 삶을 낯설게 하는 예술의 업법을 빌려와 상품을 경이로운 예술로 탄생시킵니다. 예술을 상품으로 만들고 쇼핑을 하듯 예술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전략이죠. 제프 쿤스가 아이디어와 개념을 가져오면 그의 첼시 작업실에 120여명의 조수들이 작품을 제작합니다. 자신의 사생활까지도 노골적으로 작품에 드러내면서 일상의 상품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상품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상업적이다, 얄팍하다, 선정적이다 라는 비판이지만 어쨌든 동시대의 최고의 미술가임에는 틀림없죠. 지금 그리고 있는 강아지는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풍선으로 만든 강아지를 그대로 거대하게 재현해낸 작품이죠. 1980년대에는 진부함 시리즈 중 마이클 잭슨과 버블스 이라는 작품은 도자기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도자기의 우아하지만 연약한 요소가 화려하지만 깊지 않은 당시의 대중문화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믿었고 당시의 미술의 대중적 감성을 제프 쿤스만의 키치적인 형식으로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제프 쿤스는 평소 앤디 워를 존경하며 그처럼 생전에 유명해지고 싶은 강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포르노 배우 치치올리나와 결혼을 하면서 더욱더욱더 유명해지게 되죠. 치치올리나는 배우이면서 이탈리아의 급진당 국회의원이었는데 두 사람의 적나라한 정사 장면을 공공미술관에 전시하면서 세상을 충격으로 만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아... 19군 작품들이 많아서 자료를 못 올려서 참 아쉽습니다. 이 거대한 사이즈의 사진은 실제로 그녀와 포르노 영화를 찍기 위해 제작된 작품입니다. 물론 당시 그에 대한 미술계의 시선은 참으로 냉담했죠. 그러면서 1992년 독일 카셀에서 열리는 도큐먼트에 초청을 받지 못하자 카셀에서 40분 거리인 이롤젠성 앞에서 초대형 강아지를 설치하여 다시 도약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와 소재로 작업한 그 작품 중에서도 뭐니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작품은 바로 강아지 시리즈일 듯합니다. 사실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그의 작품에는 몇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볼륨감과 거울처럼 반사되는 특징이죠. 자 여기 인류 최초의 사랑의 신인 발렌도르프의 비너스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여신은 다산의 상징이며 에러스의 신이죠. 큰스는 이 비너스를 차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큰스는 나는 항상 빌렌더르프의 비너스를 좋아합니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그의 다양한 작품은 비너스와 같은 풍부한 볼륨이 존재하고 스테인레스로 만든 작품이 많습니다. 2013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오렌지색 가지 풍선이 5,840만 달러 하나로는 592억 원에 팔렸고 뉴욕 크리스티 로펠라 센터 셀룸에서 열린 포스트 워 앤 컨템퍼리 아트 이브닝 세일에서 제프 큰스의 토끼가 9,107만 5천 달러 한화로는 1,082억 5천만 원에 낙찰되며 데베 도커네를 제치고 생존 최고의 작가라는 최고 경매 기록을 세웠죠. 이 레벳은 104.1cm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작품으로 1986년 제작된 작품입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일반인들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로 비싸야만 하는 걸까요 이해 가십니까 사실 그의 작품은 흔히 봐왔던 물체를 사실과 같은 정교한 마무리로 마감해서 실제 그것이 예술품인지 아니면 상점에서 보던 상품인지 경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을 이용한 작품들은 사물을 그대로 반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은 미술사에서 흔히 거울로 상징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의 작품 앞에 서면 있는 그대로를 비추게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답게 추악한 사람은 추악하게 비추겠죠. 솔직하게 관찰되어진 거울처럼 비추는 그의 작품 앞에서 사람들에게는 빠져드는 묘한 매력이 있나봅니다. 자 이제 분홍색 스테인리스의 예쁜 풍선 강아지가 탄생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다양한 재료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싼 작가 제프 쿤스 어쨌든 그의 작품은 현대 매수를 대중들과 더욱 더 친숙하게 해준 매개체적인 인물에는 틀림없죠. 이후에는 그린 가장 비싼 작가 시리즈 첫번째 인물 제프 쿤스 재밌게 보셨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